이상하지 않아요? 여기 떨어진다는 게? 올라갈 방법이 없는데? 요 사이로 딱 떨어지면 뭐가 있.. 있는 거 아냐? 오이씨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홍보노들만 알고 있다 그렇지 맹덕중 베인링 아유 뭔 짓거리야 오이씨 화질짝 놀라스.. 낙사 시킬라고 어! 와 방심하게 했어 개얼받네 본래적이 됐잖아 오 오 오 미친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배아 오후 겉먹어 쓰러졌다 쓰러졌다 밥주셨네 시간 끌다가 할걸 아씨 심장떨려 아씨 미친새끼 아 으 아 으 이것 아저씨 제 이름이 지옹인데 친구들이 디옹디옹이라고 놀릴 땐 어떻게 하면 좋죠? 띠옹띠옹 벽 별로 그거 아닌데 그냥 들으면 안돼요? 아잇 아 짜증나 죽겄다 죽겄어 최대한 안 때려야 되는데 아 방어를 하면 되겠다 힐러를 못 바꿔요 그 표지판 그거 있어야 돼요 그 표지판 그거 있어야 돼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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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체로 오나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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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 다 끝났어 마치 이긴거 처럼 말해 야 개새 이기고 나서 하하는 대사잖아요 그건 미안해 버프 너의 팀워크가 주목 받고 있어 난 이제부터 너의 색으로 나갈걸 날아갈거야 거다 뭐야 합리했네? 갑자기 아 얘네가 그거야? 그 그 히어로 애들이야? 레드라고 그러는데 그 히어로 별로 안좋아 보이는데 방어력이 높네 장비를 다 뺏겨보자 다 체력이 없어 애들이 다 체력이 없어 애들이 그거 부딪쳐가지고 알겠습니다 저장 아 궁금하다 무슨 내용일까 아씨 지랄마세요 예? 제가 당할 것 같아요? 아 나 집에 갈래 아 체육관있지? 맞다 아 체육관있지? 아 체육관에서 잘걸 어 어? 나 이거 안왔던데? 질문전사야 아까 그게 마지막에 온대였다고 했잖아 여기 중간에 만났었어야 됐네 어 스프도 먹을 수 있다 인내의 탑에 오르게 아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? 그럼 저는 아까 아내가 타온 요거트를 좀 먹으면서 인내를 해볼게요 아 맛있다 어 됐다 잘 해냈군 인내를 증명해 보였어 이거 함정 아니겠지? 열어도 되겠죠? 감명받았다네 이거 다 모이면은 뭔가 깨닫는 거 아니야 혹시? 곤잘로 권법 특수공격력과 SP를 증가시킨다 네일은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아닌가? 특수공격이면 스킬공격 아니야 브래드 몰빵이야? 브래드 몰빵이야? 브래드 몰빵이야? 나 5 SP 5 올랐어 비켜봐요 아니 나 스프 먹게요 알았어요 그냥 왔는데 이게 있었네 좋아요 로드드 안 할 거면서 왜 세이브 하냐고요? 갔다 왔는데 예? 뒤져봐요 뒤졌을 때 바로 가까이서 최근 저장한 데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자꾸 저장하는 거예요 날씨통 타면서 이런 정신 어? 머리로 어이! 또 과살 테크닉토론 스킬 대토 mucha 실青 실혆 민노냄새 어 독 안퍼졌다 얘는 씁 보스니까 이거 안 먹히겠지 울어 왜 울어 모짜렛다고 울어 응? 모짜렛다고 울어 테토 왁! 중독 울면 잘 못 때리잖아 초속사 음 텍토 이제 안먹힐 거 같은데 어! 끌렸어 곧먹었어 이제 안 털어 와아 어? 어어 쫀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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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광 송광유 쪼이 보스인 줄 알았는데 쪼이? 쪼이 또 터졌어 아 팔 잘리고 나서 쪼이가 너무 잘 터져 아 뭐야 이거 또 아씨 개짓거리하네 또 쪼이 터지면요 실명효과가 들어가요 데미지를 줄 수가 없어요 스킬딜 마지막으로 밖에 못줘요 평타가 안 들어가요 쪼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쪼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쪼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 여긴 왜 올라온거지 스킬딜은 마지막에 스킬딜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들어간 스킬딜이 아 더러운 물 던질걸 그랬나? 어? 그럼 맞아 살았으면 우리 편 되는거 아니었어? 혹시? 스킬딜이 돈 받는게 아니야? 어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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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사 변호사랑 검사 다했어요 저 이제 진정한 전사 그가 당신과 함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그 애인을 인질로 데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첩성 봐 미쳤어 130이야 나는 지금 쪼이 상태라서 그러고 울란, 플라이 플라이보다 더 빨로 공격력은 별로네 자주 빗나간다 네른? 네른 있으면 좋은거 같은데 왜냐면 TP를 올려주잖아 네른이 와! 이 연출 어? 오져 바꿀게 없어 처음에 그냥 이걸 먹고 시작할까? 그리고 네른을 전투 그걸로 쓸까?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비싸네 아까 거기 그 무슨 말고기 파는 데는 쌌는데 아 이건 취하는구나 맞다 못파네 여기는 내 가슴이 그냥 넘어 보면 쿵쿵뛰어 아니 불에 그 파리는 그게 너무 좋아 토하기가 얘 이번에 한번 붙을 것 같은데 물에 있었다고 하는데 보트에 첫번째로 타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한테 가는 첫번째 아니 저 숨어있는지 몰랐어요 밀밭에 저 졌어요 보트가 없어 난 지금까지 너를 계속 괴롭혀왔어 사실은 너를 질투해서 계속 괴롭혔던거야 배에 쓰고 머리를 쏘고 내가 이거 이겼어도 안됐겠네 아 이겨야돼? 한번만 로드할게요 이건 궁금하다 뭔가 궁금해 내가 성공할 때 어떻게 될지 다른 선택지는 다른게 안했을 안한 곳이 예상이 되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 사슴 가지고는 안되지 하이퍼 자라나라 머리머리 를 받았다 보트가 없어 아 이것만 빼고 다르구나 니가 나와 함께 해줬으면 했어 재미있었잖아 그치 이게 자기 몸통에 쏜게 아니고 사슴 죽이고 자기 죽인거야? 머리가 자라나는 약처망 절대로 효과는 없지만 희망은 생긴다 대머리 드릴이 할 수 있나봐 이걸 바르면은 5 4랑 6이 올라가는데 이걸 하면 와 야 이거 개사기잖아 특방이랑 엄청 올라가네 완전 완전 아 위에 있네 동굴 그냥 서있을 뿐이다 아까 구멍 위쪽으로 해서 했었나봐 했어야 됐나봐 안그러면 저쪽으로 통해서 와야지만 되나봐 넘어갈게요 뭘 중요한거 아닌거 같으니까 난 타디야 꼬마가 내 배를 훔쳐갔어 배를 갖고있는 동생이 있긴하지만 여기까지 오지는 못할까 물속의 암초투성이지만 새로 배를 만들어낸다면 나무조금이랑 돛 하나 아까 나한테 설명했던 개네 아까 그 재료를 가져오면 돼요 공구 나무 그리고 엔진 돛 엔진 엔진하고 돈만 있으면 되겠다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질까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? 여기 떨어진다는게 올라갈 방법이 없는데 요 사이로 딱 떨어지면 뭐가 있는거 아냐 아 아 부채랑 토비야? 아하 아아 토비랑 엔진 아 토비가 부치면 돼 이렇게 얘가 얘가 큰 부채로 그럼 남은거는 도시 도시네 드려야겠다 말 걸었던 거 같기도 좋겠어 그냥 말을 안 걸면 되는 거였어 지도? 무슨 지도? 얘 좀 따구요 얘도 말 안거렸으면 됐나? 초석석 음 저장 안 된다 내가? 어? 잘못해서 A A로 했다 저장 안 된다 감사합니다 1000원 아 아 아 아 아 ㄷㄷ 음이이** 뿌어우ㅅㅣㅇ 여기서 돛 딱 얻으면은 끝나겠다 그죠? 말 걸지 말고 OGC 리조트야? 알겠습니다 더아프 덜 아프려고, 안아프려고 돌아갈라고 했는데 더아프 어... 오 여왕밴드 봐 엄청많이 올라가 넙적고 봐 플라이 반다 다 팔자 바디는 쓸 수도 있으니까 세이브는 이거 못 팔았던 것 같아 세이브는 이거 못 팔았던 것 같아 잠깐만 컴만 오 이미 있네 아 쪼이 터졌다 아까 올스타밴드 하나 넙적고 하나 넙적고 265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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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예이어 asse е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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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다 조이 중독된건 아니고 얘만 중독된거 아녜? 그래서 얘한테 다 털린거 아냐? 조이요? 마약이에요 아 레드도 변형됐어요 아 그렇기를 내렸 grounded érique 아... phere Dont.. ac.. 아.. 와 5천 카트슬램 4 아, 그러네? 레드도 이렇게 커졌구나 핑크도 조이 중독이에요 핑크 있거든요 블랙헬멘 블랙헬멘 되게 많이 오른다 블랙헬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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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헬멘